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이제 신로함에 가서 씻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맹인은 예수님에게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눈이 떴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기대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하며 신로함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로함 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로함까지 거리가 약 350m 정도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신로함 못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200m에서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가 눈에 진흙을 붙이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더듬으며 지팡이를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짚으면서 신로함이 어디쯤 있느냐 물어가며 왜 갔냐 물어도 하여튼 간다고 하며 가는 거예요 드디어 신로함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게 씻는다라는 말은 헬라로 애닙사토라는 말인데 그냥 눈만 조금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얼굴을 물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평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네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인생에 놀란 분이 나타났는데 네가 그렇게 맹인으로 된 것은 너나 너의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원래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됩니다 남들이 소곤소곤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기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자존감을 주는 기대감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안 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다 세상은 망한다고 그러고 살수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합니다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는 신로한 못에 얼굴을 푹 잠그고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씻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냥 눈이 꺼졌어요 눈부신 빛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골목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제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회도 네 번째 기회도 다섯 번째 기회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란 없습니다 10편 103편 3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기적의 창고 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었으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에 그냥 빠져 삽니다 13살 때 화학약품 폭발사고로 시력을 잃은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게 되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증오도 생겼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고가 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사고가 생긴 후 6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안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존을 불렀습니다 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풍창을 올려야겠다 그건 네가 늘 해왔던 일이지 오늘 저녁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방풍창을 다 올려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빠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방풍창을 올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넘어져 쓰러지면 이제 부모님도 나를 포기하겠지 저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풍창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훨씬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풍창을 올린 이후에야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문을 닫는 흉내만 내었지 계속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빠는 눈먼 아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무력감이 앞을 못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신루함까지 가서 씻으라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맹인의 무기력한 삶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루함까지 갔습니다 다시 9장 7재를 보며 이르시되 신루함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루함은 번역하면 본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이 말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만 해도 돈을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마 초막절이 막 끝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신루함 모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신루함 모세 가서 아니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했을 때 여섯 번까지 했을 때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낫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종에게 물을 가구까지 채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가슥하는 동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순종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라 목까지 가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냥 성전 곁에 부모가 데려다주면 구글만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신라 목까지 찾아갑니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그 이번 명절에 싸운 거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이런 음성 그래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친척 중에 참 마음이 안됐지 너 좀 도와줘 그래 너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하 목사님이 이번 새벽 네벽 나오라 하잖아 성령께서 이번 부흥에 기대하라고 하시잖아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음성 그 음성에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한번 모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냐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처음 했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말하고 아무런 일이 없느냐 내 말씀을 한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플랜 A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 B를 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이 맹인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이 맹인이 신람 가서 씻으라는 말에 이에 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얼굴을 씻고 해처럼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변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맹인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린 만큼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일주일 전에 그분이 맞나 할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길 추구합니다 한 번 악수합시다 한 번 악수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해처럼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아 너무 환하잖아 너무 얼굴이 변했어 그때 이 맹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내가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이 맹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뜬단 말인가 맹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유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뜯었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을 신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그의 인생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맹인의 인생은 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각자가 다 고난 속에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 눈 떠도 나중에 또 눈 감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되어났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가 이 일을 했다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3, 40년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십니다 내가 약합니까? 미련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리포스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꼭 올림픽에서 아니면 축구 시합에서 골인 1등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환희 크루스비는 신앙이 좋은 부모님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육체의 질병과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 11월 20일 교회 전도집회 참석했다가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설교가 끝난 뒤 마지막 찬송이 불러질 때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녀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꽃, 나무, 풀, 새들의 지적임, 신의 물의 소리까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찬송가 가사를 부어줬습니다 그 뒤 그녀가 지은 찬송곡은 8천 곡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하면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라 특별히 찬송가 중에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물이 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녀는 가는 데마다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94세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모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천국 갔습니다 환희 크루스비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위로부터 쏟아지는 찬송과 가사가 떠올랐고 그녀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시였고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버십니까? 그 돈 버는 일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선수입니까? 그 운동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하는 가수입니까? 악기를 다루는 분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중리하죠 첫 번째로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시면 언제나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두 번째 귀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모험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기적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귀해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더 붙잡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내 고난과 상관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전해 주의 길이